신문 에센셜 51번부터 60번까지도 설명한다 챕터 2-3에 나오는 것은 주어 자리 it 그러니까 가주어 it 얘기하는 건데 영어는 긴 주어를 싫어하자니 그래서 어떻게 하니 가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를 얻다 보내 뒤로 보내지 이거 패턴이 일단 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앞에다 쓰게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that 주어동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절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자 이것들이 있어 그니까 앞에 it이 있고 뒤에 이것들이 보면 앞에 it이 있고 뒤에 이것들이 보이면 가주어 진정가보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자 그럼 부정적인 광고는 정치 캠페인에 있어서 정치적 캠페인에 있어서 부정적인 광고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게 뭐니 콜론이지 요거 비슷한 역할 하는 게 세미콜론 콜론 이거 전부 다 어떤 역할 하니 부연 설명 또는 보충 설명이야 또는 동격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앞에 게 파악이 됐으면 뒤에 거는 읽지 않아도 무방한데 잠깐 전화가면 일시중지할게 자 다시 시작할게 자 그것은 인상을 만들어 낸다 어떤 인상이냐 여기 that 앞에 명사가 있자니 근데 어떤 명사야 더 플러스 추상 명사 더 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that 앞에 안 보이는 추상 명사가 있으면 동격 접속사약 해석 공식 봐봐 8박민 that 나오는 게 넘기다 보면 이제 8박민 that 어쩌저고 나온 게 있어 여기서 동격 접속사 that 앞에 더 플러스 추상 명사가 있으면 이 추상 명사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하고 s가 v라는 앞에 a 이렇게 해줄게 s가 v라는 s가 v라는 또는 s가 v인 가볼게 그러니까 어떤 인상이냐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또는 무능하고 또는 둘 다 라는 인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둘 다 라는 인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민주당 제대 나빠요 이런 거 알지 뭐 지금 무슨 당이야 한국당이냐 자유한국당처럼 이상해 이런 거 하면 얼굴에 침뱉기란 얘기지 똑같은 정치인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팔루티션 나온 거는 이거 그냥 좀 참고하고 보통 동사 뒤에 나오는데 이것처럼 명사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ant, eror, ian, ist, flight attendant, 승무원이 플라이드 어텐던트잖아 이거나 또는 그 뭐야 폴루트가 오염시키려 하는데 폴루턴트, 오염물질 그러니까 뭐뭐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플레이어 이거 다 알잖아 그지 iu에 나오는 건 테크니션, 폴루티션 이것처럼 ist는 주로 악기에 나오는데 첼로리스트, 기타리스트, 피아니스트 이렇게 그 다음 ee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 수동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 멘토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봉사활동으로 멘토는 가르쳐준 사람이지 조언을 도와준 사람이고 도움받는 사람은 멘티 그렇지? 인터뷰를 해 인터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뭐야? 인터뷰 질문 하는 사람은 인터뷰 이어고 인터뷰 받는 사람은 인터뷰 이어 그렇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잠깐만 저 하라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앞에 RUPT가 이게 어근적으로 그 브레이크, 깨진 걸 의미해 깨진, 깨졌다는 뜻인데 사회가 완전히 깨진 거야, 박살난 거야 그래서 부패 아니고, 콜오프트는 COR이 어근적으로 완전히 나의 뜻이거든 그냥 같이 외워버려, 필기해놓고 다 깨졌다는 뜻이구나 어떤 상황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깨진 거야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 다음에 디스로프트는 디스가 보통 안 좋은 단어 어근이지 누구 디스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깨버리는 거야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걸 갖다가 중간에 안 좋게 디스하여서 벵크로프트는 은행에 있는 내 신용 같은 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파산안이야 그렇지? 파산안 내 단어 다 알아둬라 다 모의고사 2학년 이후로 나온다 자, 그것은 인상을 만들어낸다 모든 정치인들이 부패했다 라는 또는 무능하다 라는 또는 둘다 라는 다음 할게 자, 그것이 어렵다 뭐가 뭔가를 하는 게 창의적인 뭔가를 하는 게 네가 배고프거나 또는 쉐이킹하고 있을 때 쉐이킹이 헝그리랑 병력 구조 네가 배고플 때 또는 쉐이킹하고 있을 때 뭐로부터? from cold 추위로부터 추위때문에 추위때문에 라고 할게 왜냐하면 모든 너의 에너지가 너의 에너지의 전부가 has to be focused 초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에? 얻는 것에 뭐를? what you lack 렉이 부족하다 또는 없다 라는 뜻이거든 둘 다 가져가 렉이 그러니까 이거 문맥을 봐야 되는데 너가 부족하다 또는 너가 없다 what? 네가 없는 것을 얻는 것에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정말 네가 밥을 한 이틀 굶어서 그럼 앞에 책이 뭐로 보여? 두부로 보이고 그치? 펜이 뭐로 보여? 소세지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으니까 막 모든 걸 먹고 싶고 먹어야 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가 돼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창의적인 걸 둘째치고 그러니까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공부하지 마라 추울 때 공부하지 마라 그 얘기인데 해야지 원래 자 53번 그것은 터무니없다 앞에 가죠 대친죠 사람이 shoot, rule, others 다른 사람들을 rule 지배해야 하는 것은 다스려야 하는 것은 여기 shoot가 그냥 터무니없다 어리석다 놀랍다 말도 안 된다 뭐뭐 한다니 뭐뭐 하다니 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 정도의 어감인데 이거 문법 문제에 나온 적 없고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이거 그건 터무니없다 어리석다 뭐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다 라는 것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who cannot rule himself 왜냐하면 그가 그 자신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후 앞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려면 반드시 되려면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되지 선행사 명사 다음에 그 선행사가 사람이면 훈하 훈 목적격일 때는 훈 쓸 수 있는데 훈은 주격 목적에 다 쓰이고 사물일 때는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 아무때나 that 그치?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언제? 왼쪽에 콤마 찍히는 이 계속적용법 이거일 때 이거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가면 목적격 그렇지 동사가 나오면 주격 해석하는 방식 같은 거 해석공식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이 후 위치 그러니까 that 언제 못쓰인다고 앞에 콤마가 찍힐 때 그래서 후인데 후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격 그래서 이 후 선행사가 누구야? 이거야 문맥을 봐야 돼 이거야 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문맥적으로 얘는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걔가 걔 자신을 지배할 수가 없다 해도 되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We search mind blowing things Blow가 불다야 후게 불다는데 불어서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Blow가 강타 날려버리다 이 뜻까지 있는데 어쨌든 정신을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인 어떤 스케일이 큰 압도하는 뭐 이런 뜻이네 그런 자극적인 장면과 함께 It's no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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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뜻이 놀람이나 놀라운 것이고 마블의 wonder 마블이야 뭐야 DC인가 wonder woman 놀랍지 놀람이나 놀라운 것 7 wonders of the world 세계 7대 불가사이고 동사 뜻으로 쓰이면 wonder as 나면 놀라다야 근데 wonder 다음에 about이나 뭐뭐에 관해 궁금해하다 또는 의무사절 I wonder who he is 난 걔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이게 나오면 그냥 궁금해하다 애신하면 놀라다고 아니면 그냥 궁금해하다 이거다 그리고 여기 나온 어떤 관용표현은 아니고 당연한 표현인데 It is no wonder small wonder little wonder that 앞에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 근데 여기 의무사절 같은 게 이제 줄어로 쓸 수도 있고 여기까지 그냥 끊어서 이게 잘 나오진 않거든 그냥 놀랍지 않게도 그냥 이렇게 설명해 It is no wonder that he failed 놀랍지 않게도 그가 실패했다 이렇게 그냥 Is it any wonder that 이것도 그것이 어떤 놀라움일까 그가 실패한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지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이렇게 하면 돼 놀랍지 않게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뭐가 왜 이 3D 영화가 그런 성공작이었는지 그런 성공작이었는지 의주동 간접 의문하구나 It is no use I인지 뭐뭐하는 거 소용없다 It is no use I인지 뭐뭐해도 소용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wish for the impossible 형용사 앞에 더 있는 거 뭐라고 뭐뭐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뭐한 것 이거 그냥 불가능하면 돼 불가능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은 소용없다 We had fine weather 우리는 좋은 날씨를 가졌다 그런데 before long 곧 오래 시간이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곧 it clouded over 여기 eat은 비인칭 주어지 그러니까 피자를 먹고 먹고 나서 맛있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 오 괜찮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피자는 대단히 맛있다 이렇게 안하잖아 밖에 나가는데 추워 오 추워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날씨가 추워 이렇게 잘 안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인데 영어는 주어를 꼭 써야 돼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면 주어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명함 밝고 어두운 거 온도 상황 상황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 다 주어를 뭘 쓴다 비인칭 주어 있어 쓰는 거야 이 자체가 그냥 전부 다 가르치는 거야 이걸 상황에 맞게 그렇지 이걸 갖다가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써야 된다 자 클라우드가 구름인데 뒤에 ed가 붙었네 뭐에서 파생했다는 얘기야 과거가 될 건 pp가 될 건 동사에서 클라우드가 구름인데 당연히 동사 뜻이 뭐겠냐 구름 끼다 흐리다 이거겠지 곧 흐려졌다 over 전체 자 57번 약간 좀 어려운데 어 이거는 이걸 먼저 출발할게 it happens that it chance is that 이런 생뚱맞은 뜻이 그냥 여기까지 뜻이 그냥 우연히 이 정도의 의미야 우연히 우연히 어쩌다가 마침 이 정도의 뉘앙스야 이게 이제 투부정사로 돼서 happen to나 chance to나 이것도 그냥 우연히 혹시 어쩌다 뭐뭐하다 그러니까 i 우연히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 happen은 이런 뜻이 되는 게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돼 그것이 일어났다 뭐뭐라는 것이 그러니까 happen이 일단 발생하는 거잖아 일어나는 거 근데 일상적인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에 점심 먹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말 안 쓰지 그냥 점심 먹었다고 하지 왜 이건 당연한 일상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는 일이 발생했다 아니지 왜 학교 가야 되니까 학생이면 나는 가면 안 되지만 문의이지 않겠지 그러니까 happen 자체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은 어쩌다 있는 일 혹시 있는 일 우연히 있는 일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it happened that I met her 우연히 내가 그녀를 만났다 이렇게 자 근데 have pp 가장 기본 해석이 뭐야 뭐뭐 했다 뭐뭐 해왔다 이건데 여기는 문맥적으로 보니까 우연히 뭐뭐 한다 보다는 이건 이상하잖아 우연히 그녀를 만난다 우연히 뭐뭐 한 적이 있다 이게 어울리지 현재 알류 해석 중에 그게 있잖아 뭐뭐 했다 뭐뭐 해왔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중에 경험이면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래서 it has happened that 을 갖다가 그냥 우연히 뭐뭐 한 적이 있다 이걸로 해석을 할게 우연히 두 개의 천체가 heaven이 천국이나 하늘이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sky야 근데 지구 밖을 성층권 대기권을 벗어나서 대기권 벗어난 거는 이제 그 뭐야 heaven이야 스페이스도 되고 그렇지 또는 뭐 신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거 ly가 들어가서 이제 형용사 명사람의 ly는 형용사잖니 바디가 몸이지 한자 잘 아는 사람 몸을 갖다가 한자로 뭐라 그래 한글자로 채 그래서 천 한자로 하늘 천이니까 천체 우연히 두 개의 천체가 콜라이드 한 적이 있단데 해지가 앞에 나갔으니까 의문 문이지 have pp에서 의문일 때 have가 앞으로 나가니까 우연히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한 적이 있니 우주에서 어떤 알려진 은하계에서든지 깨락시 은하계지 최근 역사에서 반어법으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은하계가 됐든지 간에 최근 역사에서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한 적이 있니 우연히 없어 그러니까 지구도 다른 행성이랑 충돌해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안심시켜주는 그런 뉘앙스다 요거만 챙길게 이 테폰 스탯 이 찬스 스탯 우연히 어쩌다 마침 주호동사 한다 이건데 해지가 앞으로 나가서 우연히 뭐뭐 한 적이 있는가 해왔는가 이렇게 하면 돼 자 58 그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 그 실험실을 연구소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가 앞페이지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이렇게 해야 되고 투부정사 왼쪽에 포나 오브가 나온 걸 뭐라 그러니 의미상 주어 그치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로 해석해도 돼 뭐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도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 뭐가 보호 보호 옷이니까 뭐라 그러니 보호복 보호하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실험실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59번 만약 네가 과감히 솔선한다면 자기 폭로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며 있어서 리빌이 드러내대잖아 리빌 이거 명사용이 이거야 레벌레이션 리빌인데 스펠링 살짝 바뀌어요 레벌레이션 이거 다 써놨으니까 대어가 뒤에 투부정사 나아야 되고 동사용 나아야 되거든 과감이나 감이 뭐 뭐하다 대어링이 과감한 이고 이니셔티브가 솔선이나 주도권 진치성 또 계획 이런 뜻이 있는데 다 먼저 하는 거 처음 하는 거 이거잖아 그치 I-N-I-T-I-A가 다 처음이라는 뜻이다 어그니 그래서 이니시에이트가 개시하다 시작하다 입회시키다 입회시켜야 어떤 우리 클럽에 우리 교회 입회 회원가입을 시켜야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명사용이 이니시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니셜은 잘 알지 처음 글자 쓰는 거 내 이름 LWS 이거 그 다음에 처음에라는 뜻이 있어서 이니셜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처음에 이런 뜻이 되는 거 처음에 시작돼 자 Be likely to 기억나지 Be likely to 뭐야 뭐뭐할 것 같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More likely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더 크다 Much 훨씬 더 크다 다른 사람이 비밀들을 드러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To you 너에게 역시 집에서 만든 식사들은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뭐를 엘로가 사역지각 일반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내가 A, B 얘기하는 거 붙어있는 거 항상 뭐 얘기하는 거야 A는 목적어 그치 B는 뭐야 직접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 필요 없고 그냥 일반 동사 다음에 A, B B자리에 능동일 때 뭐가 나와 그렇지 지금 투부정사라고 얘기한 거지 자 예외가 있지만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허락하기 때문에 너가 컨트롤하는 걸 조절하는 걸 뭐를 조절해 소금과 오일의 양을 명사담 주호가 동사 어떻게 해석해 주호가 동사하는 네가 사용하는 소금과 기름의 양을 조절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완전 고생했다 자 천연문 에센셜 61에서 70번 갑니다 앞에 이시 가주 투가 진주한 거 보이지 자 그것이 더 낫다 뭐가 투서포 롱 롱이 형용사인데 부사로도 쓰여 그러니까 틀린 잘못된 도 되고 잘못되게 틀리게 이렇게 해도 되고 명사로 잘못된 것 틀린 것 이렇게 해도 쓰여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시달리는 게 더 낫다 억울하게 당하는 게 더 낫다 than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시 당연히 뭐가 이렇게요 잘못된 것 소포러가 경험하다 겪다 안 좋은 거 그래서 시달리다 보통 고통을 겪다 그 뜻이지 자 그것이 더 낫다 잘못된 것을 시달리는 것이 그것을 하는 것보다 사기를 당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사기 치는 것보다 그리고 더 행복하다 해피얼가 배럴한 병률 구조겠지 그것이 더 행복하다 뭐가 to be sometimes cheated BPP가 뭐야 수동태 치트가 게임하다 치트키 하면 갑자기 만렙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속이 다지 사기 치다 때때로 속임 당하는 것이 속아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 뭐보다 than not to trust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도 세상에서 못 믿는 것보다는 믿다가 사기 당하는 게 낫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보증서 갖고 이렇게 전 재산 날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뭐 알아서 새겨듣고 리셋스가 휴식이나 휴회 기간 또는 뭐 좀 움푹 들어간 곳 아니면 그 모서리 가장자리 이런 걸 얘기해 그렇지 그 휴식시간이나 휴회 또는 모서리 또는 움푹 들어간 곳 이 뜻인데 리셋스라고 할게 휴회 시간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어야 한다 투부정사 왼쪽에 for now of가 나온 거 뭐라 그래 100%는 아니지만 의미상 주어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식을 가지는 걸 뭐야 휴회 시간은 시간이어야 한다 어떤 시간 휴식을 가지는 for kids 아이들이 휴식을 가지는 뭐로부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스쿨데이 학교에서의 하루 의 구조 에서 학교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야자하고 뭐 체육하고 뭐 이런 거 딱 매어 있잖아 1시에서 2시까지는 영어 뭐 이런 식으로 45분식이지만 그러니까 매어 있는 거에서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어야 된다 to release 에너지 에너지를 갖다가 release 내보내기 위해서 이거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도 되고 여기랑 병렬 구조로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어야 된다 에너지를 내보내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소셜라이즈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갖다가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에너지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on tier on terms 요건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즈는 소유격이지 소유격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데 on my terms 내가 원하는 대로 on your terms 네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 얘기냐 야 휴식 시간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휴식 시간에도 너희 고3이니까 책만 봐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휴식 시간은 철저하게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 창문을 깨건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건 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소셜라이즈 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에너지를 내보내는 시간이어야 된다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고 소셜라이즈 교류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들의 친구들과 소셜라이즈가 사회화하다 이것도 되고 사회의 어떤 구조로 만드는 거지 이것도 되고 교류하다 교제하다 이것도 되고 자 터미랑 텀즈랑 완전 다른 단어다 그냥 배워놔라 여기 있는 거 다 외워라 텀즈가 조건이나 방식의 첫 번째 뜻인데 요 단어 다 알아야 돼 요거 그렇지? 이거 다 모의고사 수능에 다 나온 편이다 인 텀즈 오브에 A면에 있어서 A면에서가 무슨 말이냐면 그는 공부에 있어서는 공부면에서는 잘하는데 다른 거는 못해 문제약이지? 이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비언 굿텀즈 위드 에이면 A와 친한 사이다 비언 배드 텀즈 위드 에이면 A와 나쁜 사이다 비언 스피킹 텀즈 위드 에이면 A와 말하는 사이다 이거야 자 팁이 팁을 주다나 기울어지다 동사뜻이 이건데 앞에 나와서 주어가 된 거지 그러니까 I에 붙어서 팁을 주는 것은 방식이다 너의 만족을 표현하는 것 의 방식이다 뭐에 대한 만족? 서비스에 대한 Satisfaction의 형용사 짝꿍이 위디야 About 같은 거 안 쓰고 자 그래서 It's applied 그것이 공손한 것이다 팁을 주는 것이 누가? 너가 자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주어 뭐 쓴다고 그랬어? For나 오브 다 for를 쓰는데 이 for 왼쪽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그러니까 예의바른 어리석은 멍청한 신중한 네 가지 없는 뭐 이런 거 나오면 뭘 쓴다고? 오브를 쓴대 그거 외에는 다 for고 해석 똑같아 그것은 공손하다 공손한 것이다 팁을 주는 것이 누가? 너가 하지만 불공손한 것이다 공손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누가? 직원이 나홀로집의 2편 보면은 뉴욕의 호텔 가서 묵잖아 거기 봐봐 정말 명작인데 나홀로집의 홈얼런2 거기 가면 호텔 직원이 팁 달라고 손을 내밀지 손을 내밀어? 하는데 껌 주지 케빈이 돈 안 주고 10던 껌 그렇게라도 팁을 주라는 얘기다 자 64번 세메일 존슨은 말했다 이 사람이 영문법 전공한 사람 아니면 뭐 그냥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냐 몰라도 되는 사람인데 영국의 신이자 뭔데 이 사람이 넘어갔게 돼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이 사람을 이용했겠지 이 사람이 말했다 뭐라고 모든 이야기의 value 가치가 defense 달려있다고 depend on이 원래 의지하다 의존하다지 뒤에 사물이 나오면 사물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모든 이야기의 가치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여기 뭔지 지겹진지 대답해 동사 나오면 종속 접속사 목적어 모든 이야기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말한다 뭐해? on being true be true be true 사실이다 형용사는 사실인 진짜인 비동사랑 합쳐서 사실이다 진짜이다 ing가 붙었으니까 사실인 것 진실인 것 투부정사 의미상조 뭘 쓴다고? 투부정사 왼쪽에다가 foreign of 그치? 그 물은 너무나 뜨거워서 마실 수 없다 누가? 너가 이거잖아 근데 왼쪽에 사람의 성격 성격이 진짜 핫하다 이건 안 써 영어를 화끈하다 이건 안 쓰는데 왼쪽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아까 공손한 어리석은 이런 거 나오면 off으로 바꾸고 동명사는 의미상조 뭘 쓰냐 I'm sorry for being late 미안합니다 늦은 것 때문에 지각하고 나서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온 거야 엄마가 아들 끌고 온 거야 그래서 I'm sorry for my sons 소유격 해도 되고 그냥 son 주격 써도 돼 알았지? for my sons 내 아들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for being late 늦은 것에 대해서 늦은 것 때문에 누가? 내 아들이 다시 동명사 의미상조 뭘 쓴다? 소유격이나 그냥 주격 이걸 쓴다 얘는 말했다 뭐라고? 모든 이야기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사실인 것에 It's 그것이 사실인 것에 그것이 뭐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려면 사실의 기초에서 써야 된다 뭐 SF 쓰면 안 된다 이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역시 오바 프로세스가 처리하다 가공하다 인데 명사 뜻은 당연히 과정이고 처리된 음식들은 가공된 음식들을 야기한다 코지가 비코지가 뭐야 왜냐 뭐뭐 때문에 뒤에 원인 나와 결과 나와 뒤에 원인 나오지 코지가 명사 뜻이 원인이야 원인이고 동사 뜻은 원인인 결과를 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야기하다 초래하다 코지가 사역이야 지각이야 일반이야 오형식일 때 일반이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그래서 투야 야기한다 영어 피플들이 나이가 젊은 애들이 사람들이 다른 맛을 가지도록 야기한다 뭐해? 맛의 감각 뭐라 그래 이걸 맛의 감각 맛을 느끼는 감각을 가지도록 야기한다 누구와 다르냐면 different 짝꿍이 from이야 나는 너와 달라 I am different with you가 아니라 from you야 그렇지 이거 가공된 음식들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은 야기한다 영어 피플들이 다른 맛의 감각을 가지도록 더 나이든 세대와 generation이 원래 generate 발생시키다 동사에서 나온 건데 당연히 I, O, N 끝나는 거 99% 명사자니 발생이란 뜻이 당연히 있고 세대 세대 차이할 때 생뚱맞은 뜻까지 나온다 그 다음에 센스 SNS 자체가 감각이란 뜻이지 감각이란 뜻에서 나온 거다 알아두고 센세이션을 해서 감각 느낌의 센세이션인데 센세이션이 뭐냐 요새 뭐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가 센세이션 불러일으키고 있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사회적으로 인기를 끄는 거 큰 어떤 관심사가 되는 거 이런 것들 66 요거 해석 잘 봐 일단 요거 먼저 처리할게 Make 다음에 감옥적어 It 영어는 긴 주어 싫어하지 목적어도 긴 걸 싫어해 영어는 어쨌든 긴 말이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는데 목적어 자리에 뭐 넣고 감옥적어 It을 넣고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사나 명사 기본이 이게 나오고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뭐 투부정사 ing 대절 의문사절 외더절 근데 진묵적어는 이 세 가지만 나와 자 기본은 요거다 그것을 요게 기본 해석이야 그것을 형용사하게 또는 명사로 만든다 투부정사하는 것을 ing 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또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그렇지 Make it possible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To be a better player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을 For you 너가 대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To be a better player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을 투부정사 왼쪽에 이분이란 단어가 자주 생략이 돼 이분이란 단어가 자주 생략이 돼 심지어 가장 이분이 여기 생각된 건 아닌데 가장 비싼 테니스라켓조차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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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인과 크라인과 홀딩이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트래블하는 걸 이동하는 걸 이동하는 걸 어디로? 시대와 장소와 상황들로 어떤 시대와 장소와 상황들이냐 뒤에 거 먼저 할게 아드와이즈 뺄게 요거 먼저 해석해보자 우리는 아드와이즈 빼고 We might not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되니? 마이트가 모든 조동사가 다 추측해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아드와이즈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거다 텟 관계되면서 목적격인 거 알겠니? 왜? 왼쪽에 명사가 있고 오른쪽에 목적과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상황 요거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뭔 얘기하는 거야? 독서하지 않았다면 요거 얘기하는 거지 또 말할게 69번부터 70번 요거 뒤에 나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일단 요거 읽고 와 해석공식에서 도치된 주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명령문 또 감탄문 이런 거 외에는 일단 주어동사 나오는 게 정치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야 정상적인 순서인데 다른 형용사가 나온다든가 장소 부사고가 나온다든가 부정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도치되는 거 다 읽고 와 여기 69번 70번이 일단 나온 게 뭐냐면 부정어가 앞에 나왔지 리틀 리틀이 부정어야 부정어지 거의 뭐뭐 안타니까 그 다음에 어몽 이건 뭐뭐 사이에 장소 전면구네 두 가지 형태 칠해봐 부정어 도치된 거 이거랑 부정어가 앞에 있을 때 주어동사인데 비동사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장소 전면구 여기 있지 요거는 좀 약간 다른데 원래 책상 위에 있다 뭐가 책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언더 데스크만 앞으로 와 뭐랑 똑같냐면 목적어 도치하는 거랑 똑같아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그 소년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나는 그 의사를 아 나 그 소년을 닥터라고 부른다 그 소년을 나는 부른다 닥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볼게 원래 69번은 이거여서 형펜 칠한 거 기니까 그냥 A라고 할게 주어를 갖다가 A는 거의 몰랐다 리틀이 준 부정어잖아 거의 몰랐다 That 이하를 거의 몰랐다 이건데 리틀이 앞으로 빠진 거야 당연히 비동사나 주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에 비동사 주동사가 없어 여기 그치 근데 new를 두 단어 바꾸면 뭐니 did knows do를 두 단어 바꾸면 to do 무슨 얘기냐면 동사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he can he is tol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he likes me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는 부정문을 또 어떻게 만드니 걘 뒤에 납붙이지 줄여서 can't 그치 그 다음 비동사는 어떻게 하니 부정문일 때 뒤에 납붙이지 줄여서 isn't 이렇게 하지 않냐 자 그런데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부정문일 때 조동사 앞으로 보내지 can he swim 이즈 히톨 이즈 히톨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런데 일반 동사는 부정문일 때 어떻게 he likes not me he not likes me 못하지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정의가 뭐야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면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어떻게 앞에 숨어있는 두 더즈 디드를 끄네 두 더즈 디드는 일종의 특수 조동사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특수하게 조동사의 역할도 하고 동사의 의미도 있지 두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무조건 일반 동사는 원형이면 앞에 두가 생각되어 있고 동사 뒤에 s나 es가 있으면 더즈 동사 과거면 디드 이게 생각되어 있어 그러니까 went는 뭐야 두 단어로 바꾸면 did go 부정문일 때 어떻게 i did not go 얘가 조동사라고 두 더즈 디드가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 디드 고가 되는 거고 부정문일 때 디드 낫 고 의무문일 때 디드를 앞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한다고 요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a는 거의 몰랐던데 리트를 앞으로 뺀 거고 new를 두 단어로 바꾼 거지 디드 노 디드를 앞으로 뺀 거야 그 작가 a라고 할게 그 작가와 디렉터와 그 프로듀서 이 세 사람은 거의 몰랐다 뭐를 그 드라마가 major success 주요한 성공작이 되리라는 것을 큰 성공작이 되리라는 것을 스카이 캐슬도 아마 그랬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mong the things 그것들 사이에 명사 다음에 조동사 어떻게 두 가지지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또는 주어가 동사는 명사 여기는 문맥을 보니까 내가 자꾸 문맥 보라는 얘기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뭐 이걸 따지지 않고 주어동사 밑에다가 s 쓰고 v 쓰고 하지 않더라도 눈에 들어와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다 따라하면 돼 그것들 사이에 어떤 것들 네가 줄 수 있고 여전히 keep 보관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things들 사이에 are are 나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가 단순한 얘기야 복수란 얘기야 그렇지 복수 your word a smile and a grateful heart gratitude가 감사함이야 감사해함 grateful이 감사해하는 고마워하는 요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너의 말 미소 그리고 감사해하는 마음 세 가지가 있다 복수니까 그래서 아가 된구나 고생했다 자 민영아 70일에서 80번 설명 다시 할게 어제 찍었는데 목소리를 또 껐다 볼륨을 자 71 커다란 힘과 함께 컴질 컴 다음에 s가 왜 들어가니 얘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great responsibility 컴질 커다란 책임감은 책임은 온다 뭐와 함께 커다란 힘과 함께 이건데 이걸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전치사담에 명사 나오는게 무슨 역할이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 당연히 주어 될 수 없지 그래서 얘가 주어를 해서 단순이니까 컴담 s가 붙은 거 넘어갈게 그러니까 도치된 거는 문법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고 해석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데 해석공식에서 도치된 주어 다시 한번 보고 요 해석들 해라 그 다음에 72번 여기는 이제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싹 다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필기 싹 다 하고 이거 다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가 타동사지 타동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목적어 싹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3과가 이제 목적어 같은데 3 다시 2과를 가면 요것도 적어 일단 적고 얘기할게 이거 적고 나서 그 다음 위로 갈게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로 투부정사가 미래성 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성 있다 현재성 과거성 두 가지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아인진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언제 뭐뭐 하는지 어디서 어디를 어디에 뭐뭐 할지 what 무엇을 뭐뭐 할지 who 누구를 뭐뭐 할지 위치 어느 것을 뭐뭐 할지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종속접속사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때는 대시상 때는데 s가 v라는 것을 또는 s가 v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난 생각한다 that he will succeed 그가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되고 의문사절은 간접 의문문 그거야 그러니까 난 알고 싶다 언제 그가 올지를 알았지? 이거 대신에 밑에 있는 if를 쓰이면 if he will come 그가 올지를 아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적었을 텐데 거기는 if가 없었지 if는 목적어로만 쓰여 그렇지? 명사절일 때 즉 목적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if가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면 if 왼쪽에 동사가 있는 경우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랑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차이는 뭐냐 목적어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것도 목적어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도 목적어인데 if는 전치사 다음에 못 나온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거고 주어가 없으면 동사하는 동사인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는 주어 동사 다음에 이것들이 나오면 똑같아 다 후는 누구고 위치는 어느 쪽이고 what은 무엇 이거 넣어서 하면 돼 목적어니까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누가 동사하는지를 whichever는 어느 쪽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주어가 없으면 어느 쪽이 동사하는지 대체 whatever도 똑같이 하면 돼 너무할게 선택하지 마라 이거에 관한 건데 선택하면 바로하니? 아니면 앞으로 뭐뭐 할 걸 선택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성 이 얘기야 앞에 있는 동사보다 목적어가 미래이다 그때 이걸 쓰는 건데 뒤에 가서 나올 거야 선택하지 마라 고르지 마라 너의 삶을 낭비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라 on-geared 죄책감 때문에 온이 뜻 정말 많은데 뭐뭐 때문에 원인으로도 쓰인다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대한 또는 concern 때문에 염려 때문에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74 there are times there is there 가 있다고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보 when 선행사가 장소면 관계부사보 where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면 why 이거 선행사가 the way 면 how 이건데 the way how는 두 개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둘 중에 하나 없어야 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관계부사는 왼쪽에 선행사가 없어도 돼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없으면 당연히 안 되고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된다 선행사가 있는 경우 관계부사 해석은 이거 자체는 없지 주어 동사 완전 고지 나오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선행사 이렇게 하면 되지 때가 있다 어떤 때 우리가 동의하는 뭔가를 하기로 뭔가를 하기로 동의했는데 했니 안 했니 아직 안 했지 미래에 할 거지 그래서 투야 목적으로 나올 때 i인지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동의하는 때가 있다 단순하게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ask하기 때문에 요청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인데 우리 기준으로는 사랑하는 거지 내가 당연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알겠구나 74번 73번 이거 넘어가네 이거 먼저 쓰고 넘어가 시너님에서 onym이 말이란 뜻이 있어 어근적으로 그걸 가진 단어들 다 싹 다 정리한 거고 시너님 여기 나온 동의어고 anti anti가 반대자냐 그래서 엔터님은 반이요 반대말이니까 반이요 엔터님이 그 다음 에크로님은 두 문자어 두 문자어가 뭐냐면 UFO IMF AIDS 이런 거 같은 게 다 두 문자어야 앞글자만 따서 그렇지 UFO 식별되지 미확인 비행물체 이거 줄인 거야 UFO 그 다음에 이름이란 뜻도 있어 unym 안에 그래서 이름이 없는 그래서 익명이 뜻이 된 거고 pseudo 이거는 P가 발음이 안 돼 사이코 할 때 psyy 이것도 발음이 안 되지 그러니까 수도님 이렇게 했는데 수도님 가명이나 필명 이게 가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단어가 수동이나 모의고사 고상과에 이런 뜻으로 많이 나왔거든 가짜 사이비과학 이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감기 걸렸을 때 옛날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떤 약이 있었니 시골에 약국이 없으니까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왕창 타고 그냥 마시면 다음날 감기가 낫는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사이비과학이 있었지 미신 같은 게 있었지 이게 뭐야 감기가 나은 게 아니라 술 취해서 감기 걸린 걸 모르는 거지 그런 거 쓰면 안 되지 완벽하게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쓰기에서 너는 피해야 된다 뭐를 사용하는 것을 avoid 다음에 또 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동사마다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3-2과에서 자세하게 볼게 소우를 쓰는 것을 피해야 된다 뭐로 유의어로서 동의어로서 뭐에 대한 very에 대한 she's so beautiful 이런 거 쓰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라이팅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she's very beautiful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렇지? 애지가 전치사일 때 뜻 두 개 정리해 놨으니까 봐라 뭐뭐로서 뭐뭐였을 때 그렇지? 뭐뭐로서 나 뭐뭐로 뜻이 뭐가 만약 네가 계획한다면 미국 대학에 가는 것을 갔니 안 갔니 미래에 가는 거지 그래서 투야 투 부정사는 목적어로 쓸 때 앞에 동사보다 더 미래를 가리킨다 100%는 아니지만 너는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를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라이트가 목적어가 나오면 그냥 쓰다 write your name write a letter 이건데 근데 라이트 다음에 목적어 명상 없으면 그냥 글을 쓰다 야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fairly well 아주 잘 꽤 잘 배울 필요가 있다 how to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되지 for for가 접속사일 때 4인방 묶음인데 because as since for 랩하듯이 왜요 because as since for 알았지 다 4개 다 기본이 뭐야 왜냐면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아 there is there 라고 뭐야 있다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뭐가 많은 에세이 과제들이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게다가 콜론이나 기억나지 세미 콜론이나 순서 바뀌었네 콜론이나 세미 콜론이나 대시 다 3가지 비슷한 기능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다르지만 문제 풀 때는 똑같다고 봐도 돼 이거 문제 풀 땐 우리가 글 쓰는 문제 아니니까 우리는 노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그것을 듣는 거를 자 그러니까 노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암신없는데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야 나 진짜 급한데 100만원 빌려줄 수 있어 아침에 나서 혀가 꼬인다 미안하다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니 싫어 이렇게 잘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잠깐 뭐 기다려봐라던가 한번 구해볼게 라던가 이렇게 나중에 거절하더라도 바로 싫어 없어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we should not postpone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postpone이 미루다 연기하다 이건데 이게 어근이 POST가 after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새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네들은 우리 세대들은 이걸 옛날에 많이 썼거든 편지에 편지 옛날에 화이트도 없던 시절에 펜으로 썼으면 이걸 지울 수가 없잖아 근데 한 장 다 썼는데 이거 갖다가 찢어버리고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PS를 쓰고 또 쓰는 거야 덧붙여 쓰는 말을 아 내가 편지 쓰란 말 우표 붙이란 말 아닌데 그거 붙여줘 이렇게 POST가 뒤고 스크립트가 대본이나 이제 글 같은 건데 뒤에 쓰는 글 그래서 이게 추신이고 POST WAR GENERATION은 전후 세대 사람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후의 사람들 이거 얘기한 거고 넘어갈게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뭐를 나쁜 소식을 딜리버하는 것을 즉 전달하는 것을 전달하다 배달하다 또 분만하다 얘기를 이런 뜻이다 왜냐하면 빠른 응답이나 반응이 이즈 어프리셰이티드 뜻 이거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어프리셰이티드 정말 중요하다 빠른 응답이 감사히 여겨지기 때문에 거절해서 거의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지 아까 돈 얘기했지만 친구가 야 나 100만원만 빼려줄 수 있니? 아 미안한데 없어 바로 얘기하는 얘기지 만약에 좀 생각 좀 해볼게 구해볼게 이렇게 하다가 3일 지나고 3일 동안 그 친구는 무슨 생각 할까? 아 3일 뒤에 제가 빌려주겠구나 기대를 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미안한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런 왜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거절할 땐 바로바로 얘기해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77 consider 고려해봐라 뭐를 상담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는 걸 고려하니까 이것도 투나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이 법칙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할 것도 있게 있는데 기본 원칙은 이거나 그렇게 알아두고 하면 돼 consider는 그냥 뒤에 ing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되고 카운셀러에게 이야기하는 걸 고려해봐라 만약 네가 depressed를 depressed하고 네가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하게 된 거니까 depressed 우울하게 되고 걱정하고 그렇지 네가 depressed나 anxious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다 이거 끝까지 만약 뭐뭐라면야 그냥 그렇지 만약 뭐뭐라면 상담가에게 얘기하는 걸 고려해봐라 그런데 문제 풀때는 이거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있어 없이 상담가에게 언제 찾아가 네가 고민이 있을 때 네가 우울하게 느끼고 기분이 완전 안 좋다면 이상하다면 이거잖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또는 매우 프리어치파이트 프리어치파이트 돼 있어서 어치파이가 차지하다 점령하다 미리 가서 정신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로잡힌 뭐 이 정도의 열중한 쓸데없이 멀쭘한 공부에 열중한 이런 걸로 잘 안 쓰이고 문제나 고민이나 염려 뭐 이런 게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또는 매우 문제에 집착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어떤 문제 몰두에 있다면 그래서 네가 느낀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if 다음에 해석이 다 반복되는 거야 안에 종속되는 거야 네가 느낀다면 so that 이거지 매우 문제에 열중해서 너무 라고 할게요 여기 의역해서 너무 문제에 열중해서 네가 느낀다면 뭐라고 feel 다음에 또 추호동사 나오니까 중간에 that 생각되어 있고 그래서 네가 느낀다면 뭐라고 그것이 어렵다고 삶을 즐기는 거지 다시 만약 네가 우울하고 걱정되어 있고 또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껴서 네가 느낀다면 so that 중학교들이 계속했잖아 여기서 끊는 게 정석이라서 그는 매우 잘생겼다 that 그래서 이건데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은 그가 매우 잘생겨서 여기까지 얘기해 매우 잘생겨서 모든 거리 글을 좋아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가 느낀다 뭐라고 그것이 어렵다고 삶을 즐기는 게 이런 상황이면 고리해라 78 어디갔지 78이 78은 교실에서 할게 삶이 F-I-N이 FIN FINISH에서 나온 거야 샥스 FIN 이건 상황의 꼬리 얘기하잖아 꼬리 여기 이게 끝이라는 어근인데 다음에 정리할게 FINIGHT 여기만 나오면 FINIGHT라고 있는데 FINIGHT 이건 유한한이야 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앞에 IN이 있으면 반여 만들 때 쓰는 거지 이건 무한한이야 뭐 생략하냐 무한한 알았지 그래서 무한하게 삶은 무한하게 쉬워진다 영원히 쉬워진다 즉 완전 쉬워진다 이 얘기지 언제 우리가 기억할 때 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친절함의 행동에 대해서 Remember 다음에 2가 나오고 ING 나오고 둘 다 나오는데 목적으로 쓸 때 2부정사와 동명사가 충돌이 돼 한판 붙어 2부정사는 미래성이고 동명사는 현재성 과거성인데 둘 다 공통적인 해석이 뭐뭐하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2를 써야 돼 ING를 써야 돼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원한다 기대한다 약속한다 희망한다 결심한다 이것들 뒤에 2가 나와 왜 약속하는 시점에서 약속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미래일이니까 이게 예외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동명사만 써야 되는 경우는 나는 끝냈다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끝냈다가 아니라 숙제하던 것을 끝냈다 앞에 동사보다 뒤에 나오는 목적을 한 단계 과거나 현재면 이걸 쓴다 그래서 Enjoy도 ING만 쓰는 거야 미래에 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이나 과거에 했던 걸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둘 다 쓸 수 있고 의미도 같은 거 이거는 고3 거부터 문제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 좋아한다 완전 좋아한다 반대 싫어한다 시작한다 출발한다 또 시작했으면 계속해이지 이것들은 뒤에 2, ING 상관없다 네 번째가 요게 중요한데 이것도 고3 때부터는 안 나오고 거의 고2 때까지 나오는 거야 Stop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Remember to는 뭐뭐 해야 되는 걸 기억하다 아직 안 한 거야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거를 기억하다 이건 한 거고 자 기억해 주세요 판비치 호텔에 머물렀니 안 물렀니 머무른 거야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서 어떤 초콜릿 같은 걸 받는 거지 딱 뜯어보니까 이제 거기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거지 판비치 호텔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왜 기억해 다음에 또 오라는 얘기지 특히 높은 질의 서비스를 고생했다 자 천문 에센셜 81에서 90번 설명한다 지난 80번 이전에 이거 설명했는데 목적으로 쓰일 때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충돌한다고 했지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81번을 보면 좋겠어 투부정사는 미래성이 있고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성이 있고 그치?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걸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약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현재 뭐 하는 거 또는 뭐 해오던 거를 중단하고 그만두는 거는 ing 쓰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81번은 어떤 경우냐 forget 다음에 to ing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지 forget to는 앞으로 뭐 뭐 할 거를 있다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하는 거 까먹지 마라 뭐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아직 안 했어 when they need support 그들이 support가 필요할 때 이거 읽고 don't forget 까먹지 마라 promising 약속했던 것을 차이가 있지? 약속했던 것을 까먹지 마라 뭐 하겠다고? to get back home 집에 오겠다고 오겠다는 것을 약속하다의 당연히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맞지 forget의 목적어는 약속한 거니까 ing가 맞고 왜? 앞으로 뭐 뭐 할 거를 약속한 거니까 까먹지 마라 약속했던 것을 뭐 하겠다고 to get back home 집에 오겠다고 get 뜻을 갖다가 앞에 부분에 정리한 거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장소나 위치 나오면 그냥 가다 오다 움직이다야 get here 이리 와 get out 나가 get in 들어가 알았지? 이거처럼 get up 일어나 get down 엎드려 get home 집에 와 get back home 집에 돌아와 이거지 regret to가 뭐야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regret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뜻지? 우리는 너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이다 뭐를 ship month가 will be delayed 지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됐 해석형 나지? 우린 너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이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종속 접속사 목적어 해서 어떻게? s가 v 라는 것 목적어니까 을 s가 v 라는 것을 ship이 명사 뜻은 배지 동사 뜻이 뭐겠니? 배 실어 보내다 배 실어 보내다 그러니까 선적하다 싣다 적지하다 이 정도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거는 요새 뭐 배럴 안 버리잖아 발송 정도의 의미야 발송 배송은 이거 어떤 우리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배송 빨리 해주세요 뭐 얘기하잖아 뭐 보낸 데서는 배송할 수가 없지 그냥 물건 보내기만 하는 거지 delivery 배송은 누가 해? 뭐 롯데 택배 뭐 CJ 택배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지 84번 when offered a new opportunity 원래 이게 부사절을 갖다가 이렇게 이걸 줄인 거거든 볼게 두 가지로 보면 돼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되고 부사절을 줄인 것 같다 봐도 되는데 그냥 요걸 먼저 볼게 부사절 bpp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또 나와 유통식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었지 그러니까 너에게 a가 제공된다 이거지 너에게 bpp 왼쪽에 주어를 a라고 하고 이걸 내가 a라고 써야 b라고 보실게 너에게 b가 제공된다 제한된다 이거거든 근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부사절이었지 않니 근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수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의 수 세 가지 크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랑 비동사 뭐랬냐 조동사랑 일반 동사는 안 돼 근데 비동사가 주어 다음 비동사가 나오면 주어랑 비동사를 같이 묶어서 생략해 언제? 부사절에서 그렇지? 그래서 when afford가 된 거야 이거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 갔다가 어떻게 부사 뭐라 해야 돼 부사절 갔다가 어떻게 분사구문 만들어? 접속사 생략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부사절 주어와 주절 주어와 같은 무조건 생략 여기니? 그 다음 R가 현재인데 뒤에 R 현재지 시제 같으면 어떻게? 원형으로 바꿔서 ing 그래서 being afford지 분사구문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어? being과 having been 그래서 when afford만 남은 거 그러니까 when afford는 부사절 줄인 걸로 봐도 되고 분사구문을 만든 걸로 봐도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제공될 때 뭐가 새로운 기회가 또는 도전이 너가 후회할 가능성이 be likely to가 뭐야? 뭐 뭐 할 것 같다 뭐 뭐 할 가능성이 다 be less likely to는 뭐 뭐 할 가능성이 더 적다 be more likely to는 뭐 뭐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건데 much가 옆에 있으니까 네가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뭐를 내라고 말했던 것을 그리고 more likely to regret 후회할 가능성이 더 크다 뭐를 노라고 말했던 것을 턴다운 뜻이 뭐였어? 거절하다 거절하다나 볼륨을 낮추나 줄이다가 있는데 기억날 거야 이어 동사 그러니까 픽업이나 턴 오프나 단어가 두 개 이상 묶인 니네가 수거라고 외우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목적어가 만약에 명사야 턴 오프 더 티비 그럼 중간에 와도 되고 더 티비가 뒤에 있어도 돼 턴 오프 더 티비에 되고 턴 더 티비에 되고 이해 됐지? 자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다 그거 꺼 그럼 중간만으로 해야 돼 턴 it 오프만 턴 오프 잇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턴 잇 다운이야 턴닝 잇 다운 턴닝 다운 잇 하면 안 된다 이듯이 자 다음 갑니다 일단 stop using 다 똑같은 문제다 stop using 멈춰라 뭐를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를 사용하는 것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 멈춰라 난 신경 안 써 뭐를 How long I live 의주 동 얼마나 오래 내가 샀는지 나 신경 안 써 이거 보통 누가 얘기하겠니 젊은 애들이 아 나 아직 젊구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거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쓰진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새벽 3시에 라면도 먹고 그치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멈춰라 그만둬라 뭐를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라 사용했지 그만 사용하라는 얘기지 as an excuse 핑계나 변명으로써 애지가 전치살때 뭐뭐로써 뭐뭐로 뭐뭐였을 때 알지 핑계로써 뭐에 대한 나쁜 건강 습관에 대한 care 뜻 요거 다 알아야 돼 요거에서 나오게 carefree지 이거랑 careless carefree 조심성이 있는 careless는 당연히 반대편 조심성이 없는 이거겠지 리스가 들어가면 뭐뭐가 없는 뜻인가 알지 명사랑 형사 뒤에 이거 다 외워야 된다 careful now when you try 네가 노력할 때 to combat stress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음식을 가지고 너는 원할 것이다 뭐를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 뭐야 점점 더가 붙지 그렇지 더 많은데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want be able to control be able to가 뭐뭐할 수 있다 앞에 want가 있으니까 will not 줄인 말이지 뭐뭐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이팅을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 if there is something 만약 뭔가가 있다면 어떤 무언가냐 you want 네가 원하는 명사나 대명사담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알지 만약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다면 you want 네가 원하는 to learn 배우기를 배우는 것을 try teaching it 그것을 가르쳐봐라 try to는 뭐뭐하게 노력하다 try ing는 그냥 뭐뭐 해보다 알지 그것을 가르쳐봐라 to someone nearest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할게 명사담에 주어 동사 총 영어에 몇 가지 패턴이 있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주어가 동사 명사 뭐가 생각된 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여기 생각된 거 두 번째는 140번 중에 나와 뒤에 목적어 도시된 거 나오는데 목적어를 앞으로 뺀 거야 A를 주어가 동사 한다 알지 88번 갑니다 명사절 목적어 정리한 부분 있어 거기 다시 한번 필기한 거 봐라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중이다 뭐를 realizing이랑 여기 중간에 뭐한 상태이니 또 대시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이거 잘못 끊으면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끊으면 난리나지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 깨닫고 있는 중이다 또는 현실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게 그럼 주어라는 얘기거든 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가 당연히 아니지 이거 문장이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중이다 뭐를 that 이하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뮤직비디오들이 can bring out bring out 할 수 있다는 것을 잠깐만 이거 노란색 외칠한지 알겠지 그렇지 The color of the singers and their songs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중간에 와도 되고 뒤에 가도 되지 중간에 앉는 이유는 뭘까 기니까 영어는 긴 거 싫어하자니 계속 뒤로 보내잖아 그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뭐를 뮤직비디오들이 can bring out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밖으로 가져오니까 겉으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뭐를 나타내? 색깔을 뭐해? 그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들에 뮤직비디오 보면은 참 정신세계 재밌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싸이라는 가수가 있잖아 이 사람들 팬클럽 이름이 코야 붙이면 이제 알겠어요 싸이코 참 재밌어 자 89 if a thing 어가 부정관사인데 뜻 뭐가 있으니 첫 번째 하나에 뜻만 쓰자 하나에 또 어떤 포모라는 사람 이런 뜻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체화라는 거거든 기억나야 있구요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 설명한 다음에 참고한 다음에 그 다음 보기에 만약 어떤 것이 만약 한 가지 것이 오브 뷰티 오브 뷰티가 전치사담에 명사 나온 거지 전명구 전명구 두 가지 역할이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형용사의 예 오브 유즈는 유즈 프리야 오브 임포턴스는 임포턴트야 됐지 오브 뷰티가 뭐겠니 아름다운이야 그러니까 만약 아름다운 thing 어떤 것이 만약 아름다운 어떤 것이 needs 필요하다면 뭐가 add가 더하다고 addition 더하기지 근데 중간에 c가 들어가면 c가 들어가면 addition 이거 뭐야 중독이지 알지 add가 더하다고 addition 더하기 만약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에 의한 그 창시자를 이외에 창시자 이외에 창시자 제외하고 그러면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뭐를 그것은 그것의 목적을 이루었다 달성했다 성취했다 whether 그것이 그것의 목적을 성취했는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지 뭔 말이네 이거 음 지금 국어도 그래 국어도 어떤 지난번 2019학년도 수능 수능 국어 문제 아주 이상한 문제 있었지 이런거는 문제 만든 사람도 못 풀거야 지들도 그냥 한번 너희 물 먹어봐라 이거 한번 진짜 학생들 물 한번 제대로 먹이겠다 작년에 수능이 쉬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어려운지 맛을 보이지마 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 문제 가끔 가다가 문학에서 문학 문제의 저자가 당연히 문학을 쓴 사람이지 그치 시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시를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였어 근데 그 시를 갖다가 쓴 사람도 못 풀어 자기가 쓴 시를 갖다가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를 자기 저자도 못 푼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 아름다운 어떤 것이 시가 됐건 미술 작품이 됐건 이게 고우의 작품은 여기서 뭐를 암시하고 뭐를 암시하고 뭐를 해석 뭐를 의미하고 고우도 모르는 거야 뭐야 이게 내가 이런 생각하고 그려나 자기는 그런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닌데 해석하는 사람이 희한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의 의미를 달성한 게 아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89번 요지가 뭐야 예술은 쉬워야 된다 아름다운 어떤 것 그렇지 예술은 쉬워야 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90번 1세기 이상 동안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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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는 이게 정신이나 정신이지 정신을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정신분석가 정신분석가 정신분석가들은 have wondered 궁금해 왔다 wonder가 동사 뜻이 놀라다가 있고 뭐야 저거 궁금하다가 있고 여긴 궁금하다지 wonder가 놀라다 뜻일 때는 뒤에 at이나 that 이게 나온다 at이나 that 그렇지 그거 아니면 다 궁금하다 하면 돼 궁금해 궁금해 해 왔다 뭐를 뭐뭐인지 아닌지를 꿈들이 반영인지 아닌지를 뭐에 다가오는 현실들에 upcoming 다가오는 오고 있는 그렇지 if가 뭐 대신 쓰인거 weather 이렇게 봤듯이 if는 왼쪽에 동사가 나올 때는 즉 타동사 다음에 if가 나오면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weather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목적어로 쓰일 때만 알겠지 고생 많아다 자 천일문 essential 91번에서 100번 설명하게 91번에서 project라는 단어 있는데 밑에 칸이 좀 여유로워서 여기 칸이 좀 좁아서 여기다 정리했으니까 이거 다 필기해라 여기부터 이거 다 외워야 돼 전부 다 project 여기 나온 것만 볼게 project 계획이나 명사 뜻이 있고 명사일 때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동사 뜻으로 쓰이면 일단 그 전에 제2시티가 다 던지다 하는 뜻이야 어그니 던지다 그 다음 피아로가 앞으로 한 뜻이거든 앞에다가 던지는 거야 앞에다가 이게 왜 예상하다는 뜻이 됐냐면 옛날에는 고대시대 때 그러니까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앞으로 던져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어떤 모양으로 서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걸로 앞의 일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했잖아 그 프로젝트가 앞으로 던지다 그래서 앞날을 계획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투사하다가 뭐냐면 투사하다 뭐 영사하다 뭐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우리 영화관 가면은 맨 뒤에 위에 보면은 뭐가 불 켜져 있지 그게 뭐야? 그 위에서 필름 같은 게 옛날에 보면은 요새 이 방식으로 안 할 텐데 옛날에 필름 같은 게 앞으로 이걸 갖다가 필름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스크린에다가 앞에 대형 스크린 거기다가 비추는 거잖아 쏴주는 거잖아 그치? 쏴서 필름에 있는 게 그 스크린에 투사되게 하는 거지 보여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투사하다 영사하다는 필름에 있는 거 아니면 어떤 USB에 있는 걸 갖다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거 보여지게 하는 거 이게 투사하다야 그렇지? 이거 명상이 프로젝션이고 요것들 다 가져간다 그 다음에 피아노젝트가 그러니까 요것들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 말고 앞으로 던지다 해서 옛날에 동물빼 앞으로 던져서 계획하고 예상했구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앞으로 던져 쏴줘서 화면에 비추는 거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음에 아웃이나 프러미 나가면 그냥 튀어나오다 뜻이야 자동사로 쓰이면 그렇지? 튀어나와 있다 돌출되어 있다 이런 뜻 그렇지? 자 리젝트는 뒤로 던져버리는 거야 안 해 이거 거절하다 그냥 외우나 다시 갈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can projec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투사시킬 수 있는 사람들 미래 안으로 뭔 말이냐 자신의 모습을 미래 속으로 투사시키고 반사시키는 거야 영사시키는 거야 뭔 말이야 나 10년 뒤에 뭐가 돼 있을 거야 5년 뒤에 나는 어디 가 있을 거야 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이 얘기야 그렇지?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은 Can get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get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뭐 해서 그들의 삶의 인생에서 아웃 오브 세 가지 의미 기억나지 가장 기본 의미 뭐뭐 당연히 뭐뭐 해서 밖으로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이건 당연히 가지는 의미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뭐뭐 해서 밖으로 해서 그냥 밖으로 빼도 되고 그들의 인생에서 Right now 지금 당장 왜냐 안 읽어도 되지 그냥 이거는 원인이니까 뭐 하는 게 좋다고 뭐 하는 게 좋다고 뭐 하는 게 좋다고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게 좋은 거다 92 사람들은 까먹는다 뭘 까먹냐 How fast you did 얼마나 빨리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까먹는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해 뭐를 How well 얼마나 잘 네가 그것을 했는지 93 To 동사 시작하니까 뭐 명령문 해라 You can Can 다음 뭐가 생각되었냐 To 왜 생각했어 중복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To 해라 뭘 가지고 With what you've got Have got이 그냥 have랑 똑같은 건데 구어체야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 말 안 쓰지 뭐 쩐다 이거 쓰지 뭐 그런 것 같단 말이야 You've got 너는 가지고 있다 What 네가 가지고 있는 것 With 을 가지고 알았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Where you are 너가 있는 곳에서 Where 뜻 내가 하나만 외우라고 했지 의문사가 아닐 때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서자 빼 주어가 동사란 곳에 애자 빼 주어가 동사란 곳 곳 빼 주어가 동사하는 언제 이렇게 해석되냐 Where 앞에 선행사 있을 때 그러니까 This is the place 여기가 학교야 또 학원이야 어떤 학원 내가 영어를 배우는 학교 됐지 여기는 해석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Where 앞에 선행사 장소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가 동사하는 이거 자 너가 비동사 다음에 장소 전면구나 부사 또는 아무것도 안 나면 뜻은 뭐여서 있다 존재하다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에서 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그 테니스 라켓이 있었으면 챔피언이 됐을 텐데 이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라켓 가지고 너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앞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이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해라 이제 94 choose 선택해라 너는 좋아한다 근데 what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whichever 네가 좋아하는 어느 쪽이든지 whoever 네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 해석공식에서 찾아봐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골라라 for the subject subject 과목을 위해서 주제를 위해서 너의 에세이에 어디에서 그 대회에서 이건데 subject의 뜻 주제 주어 과목 그러니까 내가 SV 쓸 때 yes가 subject 줄임말인 거 알겠지 그치 자 주제나 주어 과목이라는 뜻이 있고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그림 같은 거의 대상 또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뭐냐면 실험 당하는 사람 실험하는 사람은 experiment 다음에 er이 들어가면 실험하는 사람 그렇지 researcher가 조사하는 사람 이거는 실험 당하는 사람 그렇지 테스트가 테스트하는 사람 과학자 같은 사람 서브젝트는 실험 받는 사람 이거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주어의 다 외우다 이거 반대가 객관적인 여기 나온 건 어쨌든 다 외우야 된다 생뚱맞게 B subject to A가 A의 의향을 받는다 A에 취약하다 이 뜻이 있다 그러니까 B subject to cold가 나오면 감기 영향을 받는다 감기 잘 걸린다 We are subject to cold 감기 잘 걸린다 텍스가 나오면 우린 세금의 영향을 받는다 무슨 말이야 세금 내야 된다 그렇지 우린 그 규칙에 영향을 받는다 즉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다 나머지 단어는 표시해놓고 다 무조건 외워라 이거 오케이 95 Motivation is important 동기 부여는 중요하다 뭘 위해서 좋은 공부를 위해서 동기 부여는 중요하다 너 할 수 있어 이거 다 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런거 When you are motivated 네가 동기 부여 받을 때 앞에서 배운거 적용해볼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게 당연한건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어랑 비동사 같이 생략할 수 있다 기억나지 When motivated 동기 부여 받을 때 You'll find it easy 너는 그것이 쉽다는걸 발견할 것이다 뭐가 To stay focused 집중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 형식 참고해봐 Lie Keep Stand Stay Remain Hold 다음 형용사 나오면 이거 형사니? 형용사지 동사 갖다가 ed가 되거나 ing 된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형용사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네가 집중시키는 거야 집중돼있는 거야 집중돼있는 거지 Stay focused 집중된 상태로 남아있다 집중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Find가 O형식으로 쓰일 때 찾다 발견하다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까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네가지 패턴 똑같아 Find Think Believe Consider Make는 패턴 다르니까 일단 따라갈게 Find Think Believe Consider 이거 목적어가 투부정사란 ing 대처럼 긴게 나오면 가 목적어를 쓴다 이게 가목적어야 그 다음에 형용사란 명사가 이제 목적역 보호로 나와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진짜 목적어 요거는 긴 주어 싫어하잖아 그래서 가 주어 생겨났는데 목적어 긴 것도 싫어해 그래서 가목적어 It 그 다음 집목적어 To ing That 세 개만 나온다 알았지? 어떻게 해석하냐? 그것이 형용사하다고 명사가 나온 명사라고 생각한다 뭐가? 이거 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 뭐야 이거 또 That 주어 동사라는 것이 또는 S가 V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았지? 가볼게 Find it easy 그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뭐가? 이게 집중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Find 오용식일 때 뭐가 추가된다고? 찾다 발견하다 에다 더해서 생각하다 너는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이지하다고 뭐가 Stay focused 하는 것이 집중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Over a period of time 한 기간의 시간 동안 일정 기간의 시간 동안 period가 기간 정도 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한 기간의 시간 동안 어떤 기간의 시간 동안 Over a time 시간 나가면 그냥 뭐뭐동안 few people think it possible people이라고 할게 요거 넣어서 사람들은 think it possible 생각한다 그것이 possible 하다고 뭐가 that they be mistaken 그들이 실수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틀릴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그렇지? 라는 것이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뭐가 그들이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앞에 few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게 정석적 해석이야 few 앞에 어가 없으면 그냥 거의 없는 부정적 의미고 그냥 극소수라고 해도 돼 이거 공법문제에 안 나오니까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뭐 비슷한 의미니까 정석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거다 자 People in Eastern Countries Considered Polite 이거 A지 주어라고 할게 주어는 Considered Polite 그것이 폴라이트하다고 생각했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Find, Think, Believe, Consider 가 뜻이 똑같진 않아 어감이 다르잖아 어감 다른데 뜻은 그냥 똑같이 그냥 생각해도 돼 생각한다로 왜? 문제 푸는 거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안 나오니까 요지만 파악하면 돼 자 서양 나라에 있는 사람들 서양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Considered it Polite 그것이 폴라이트하다고 생각했다 뭐가? 요거 하는 것이 근데 투부정사 왼쪽에 For now, Of가 나온 걸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 알지? 그것이 공손하다고 생각했다 뭐가? 여자의 선에 키스하는 것이 누가? For man 남자들이 대체? 자 로마 제국 초기에 뭐라 그래 이거 로마 제국 초에 초기에 The rich 더 플러스 형사 뜻이 뭐여서 뭐뭐한 사람들 아니면 뭐뭐한 것 알지? 부자들은 믿었다 그것이 내추럴하다고 해도 되고 부자들은 그것이 내추럴하다고 생각했다 뭐가? To donate 기부하는 것이 뭐를? Sum of their fortune 뭘 기부하겠냐 당연히 일반적으로 돈이지 그러니까 Fortune이 뭐야? 돈, 재산 보통 Fortune은 큰 돈을 얘기한다 그들의 돈의 재산의 sum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누구한테? 사회한테 그리고 Look after 하는 것이 누구랑 병렬구조? 당연히 누구랑 병렬? donate랑 자 부자들은 믿었다 생각했다 그것이 내추럴하다고 뭐가? 기부하는 것이 그리고 돌보는 것이 뒤를 봐주는 거니까 돌보다야 Look after가 돌보는 것이 누구를 Less privileged Privilege가 특권이나 특권이야 특권이나 특전인데 특권이나 은혜가 좀 덜 주어진 사람 그렇지? Privileged 은혜를 받은 어 이렇게 Less privileged 그러니까 은혜가 특권이 더 적은 뭐라 그러냐 이걸 궁핍한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불려진다 이거 기억나는 거야 A A는 B라고 불려진다지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는 해석공식의 수동태 참고해라 BPP 수동태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이거 참고해봐 A는 B라고 불려지다 근데 위치가 뭐 가르치니? 앞에 문장 전체 가르치지 앞에 거 전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불려진다 하나 더 콤마 다음에 위치 그 다음 동사 해석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것도 어디 봐? 해석공식 관계대명사 참고해봐라 그렇지? 콤마 해석이 그냥 그런데 그리고 왜냐면 위치가 앞에 거 전체가 아니니까 그것이 불려진다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불려진다 뭐라고?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요즘에 요즘에 99번 비록 keeping your aims 너의 목표들을 에임이 관역이야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양궁하는 거 들어보면 에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견후라는 얘기야 그렇지? 에임이 관역이나 관역은 우리의 목적이지 목표 그래서 목적이야 너의 목표를 키핑하는 것이 너 자신에게 올더가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여기까지가 비록 뭐뭐이지만 콤마까지가 비록 너의 목표들을 너 자신에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헬프 에임인데 A가 B하게 돕다인데 B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언형 A가 없는 거야 A가 B하도록 돕다는데 A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B하게 돕다 그치? Helps 비록 너의 목표들을 너 자신에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좋다는 얘기야 그치? 비록 좋지만 비록 좋지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는데 좋으냐 뭐 하는데 도움이 되냐 Ease the fear Ease가 요거의 형용사가 Ease지 Ease 그치? 쉬운 Ease 어떤 거 할 때 좀 편안하니 마음이 쉬운 거 할 때 Ease가 어떤 덜어주다 덜어주다 또 없애다 이 뜻이 있는데 덜어주다 실패의 두려움을 덜어주도록 돕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즈하도록 도움이 되지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또한 Make it easy 요거 이걸 볼게 Make는 패턴은 똑같아 가목적어 It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로 형용사란 명사 그 다음 진짜 목적으로 To I&G That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을 형용사하게 명사로 만든다 뭐를 이거 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하게 그것은 또한 그것을 쉽게 만든다 뭐를 피하는 걸 쉽게 만든다 피해 다니는 걸 쉽게 만들어 뭘 피하냐 너의 삶을 바꾸는 걸 삶을 바꾸는 걸 피하는 걸 쉽게 만들어 그리고 Drift Back Drift가 누구랑 병렬구조 당연히 Avoid라 그것을 쉽게 만든다 뭐를 피하는 걸 그리고 Drift 떠다니는 걸 떠다닌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바다 위에서 내가 튜브 요새는 매트를 같은 형태로 된 게 있잖아 매트를 된 거 또는 어떤 보트 같은 형태로 된 거 만약에 네가 보트로 된 튜브에 누워서 방금 바닥에 누워 있어 어디로 갈까 10분만 자다가 한번 눈 떠봐 그러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망망대에 있고 죽는 거지 이제 어쨌든 튜브나 이런 거 올라가 있으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떠돌잖아 유형을 하겠지 우주에서 다니는 것도 유형이라고 하잖아 어디도 가는지 조절을 정확히 못하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Drift 떠돌아 다닐 것이다 떠돌아 다니는 걸 쉽게 만든다 그것을 쉽게 만든다 뭐를 피하는 걸 그리고 떠돌아 다니는 걸 떠다니는 걸 다시 오래된 습관으로 다시 떠돌아 다니는 걸 그리고 오래된 습관과 루틴 일상과정으로 99번 뭔 얘기냐 너의 목표를 너 자신에게 유지하는 것 아 나 살 오래 살 빼야지 오래 살 뺄 건데 이번 달 안에 5kg 빼야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이 얘기야 이 목표를 갖다가 너 자신에게 유지한다는 것은 목표를 자신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5kg 못 뺐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쪽팔림은 없지 왜 누구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톡에다가 반톡이라고 그러니 반에서 단체로 쓰는 거 반톡에다가 나 10kg 이번 달 안에 못 빼면 전부한테 만원씩 돌린다 이걸 글을 올려서 만약에 한 달 안에 10kg 못 빼면 학교 못 가지 그치 학교에다한테 전부 다 만원씩 줘야 되고 안 주면 내가 뭐가 돼 또 욕먹잖아 그치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은 돼 뭐하도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돼 근데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얘기다 100번 100번 Make it a rule 위에 보고 다시 와 이거 이거 필기한 다음에 그리고 와라 Make it a rule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라 뭐를 아 뭐해 인생의 규칙으로 만들어라 뭐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거를 후회하나 뒤돌아보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 그치 Never to to랑 당연히 to regret랑 병률구조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거를 삶의 규칙으로 만들어라 왜 우리 그래선 나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후회는 appalling waste appalling이 끔찍하냐 끔찍한 끔찍한 낭비이다 끔찍한 지독한 낭비다 뭐해 에너지 콜론다야 세미콜론 뒤에 뭐가 나와 부연 설명 You can build on it 이 시 당연히 뭐 가르치니 문맥적으로 후회 가르치겠지 너는 후회 위에서 빌드할 수 없다 지을 수 없다 짓는다는 얘기는 지으면 뭐가 쌓아져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발전대도로 바뀌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You can build 너는 발전할 수 없다 오니 그것 위에서 고생이다 공원은